지금까지 우리는 머신러닝이라는 도구를 이루고 있는 여러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엄청난 가능성이 느껴지시죠? 유식한 사람이 된 겁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막상 머신러닝을 적용하려고 하면 막막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것은 배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배움으로 머릿속이 복잡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막막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판단의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자신에게 필요한 머신러닝의 기능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레모네이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도에 따른 판매량의 데이터를 꼼꼼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일기예보가 알려준 온도를 보고 판매량을 예측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이용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나요? 데이터가 충분히 많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예측을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고 간주합시다. 예스! 추측하고 싶은 미지의 종속변수가 있나요? 우리는 독립변수를 보고 종속변수를 예측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스입니다. 미지의 종속변수가 범주형 데이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량은 숫자이기 때문에 범주형이 아니죠. 미지의 종속변수가 양적인 데이터인가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회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다른 선택지도 살펴볼까요? 미지의 종속변수가 범주형 데이터라면 분류를 사용하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추측하고 싶은 미지의 종속변수가 없고 비슷한 관측치, 즉 행을 그루핑하고 싶다면 군지파를 사용하고 특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고 싶다면 연관규칙 학습을 사용하면 됩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보상을 되돌려주는 환경이 있다면 강화학습을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이 지도는 만능이 아니에요. 현실에서 사용되는 머신러닝은 매우 매우 복잡하거든요. 세부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그런 손실을 감수하고 만든 지도입니다. 저 정확한 의미와 표현들, 더 많은 방법들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한편 우리에게는 소위 직관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직관은 의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순식간에 필요한 것을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도 실제로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식적인 판단을 자주 하다 보면 무의식에서는 어떤 지도가 그려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도 같죠? 그 지도가 완성되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의 영역에서 엄청난 속도로 연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연산이 빠르고 정확한 사람이 그 분야의 중급자겠죠. 이 지도는 중급자가 되는 여정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머신러닝 동네의 지도까지 손에 넣으셨네요. 정말 축하합니다. 여기까지 온 자기 자신에게 우리 박수로 선물해 줍시다. 자기 자신에게 기특하게 칭찬해 주세요.